저희 상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연락 주시면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동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싶은 분들은 저희 본부에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동헌입니다. 글로벌 투자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목 업종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 투자 여전히 유효. 오늘 IEA 관련된 부분 짚어보고요. 또 자아솔라 종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계속 말씀드려왔던 전기차 전기차 부품 그리고 반도체 AI 관련된 쪽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고 가장 대표 업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좀 수익률이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업종이 신재생에너지 쪽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짚어보고 앞으로 얼마나 기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대를 낮춰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생각해 봐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종목은 자아솔라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남한 면적의 40% 이상의 산불이 발생한 캐나다 소식에 대해서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더욱더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 6월 초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는 2023, 2024년 신재생에너지 전망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트렌드에서 중국에 대한 지배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모습, 국가별 재정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산업인지, 그리고 단기적인 공급가인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22년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추가 설치 용량은 350기가와트로 13%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에너지 용량은 220기가와트로 35% 증가하면서 에너지 자원 중 유일하게 기록을 경신을 했고, 신재생에너지 추가 용량의 62%를 담당했습니다. 태양광에너지 추가 용량에 가장 크게 기여한 국가는 유럽과 중국이 85%를 담당했습니다. 2023, 2024년 신재생에너지 추가 용량은 다시 한번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3년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추가 용량은 440기가와트시로 독일과 스페인 전체 설치 전력량과 동일한 수준으로서 YOY 25% 증가하면서 역대 가장 큰 폭의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고, 24년에도 최대 550기가와트시로 이는 미국과 중국의 전체 설치 전력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다시 한번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3년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치 용량은 65%는 태양광이 담당할 예정이며, 23년 태양광에너지 설치 용량은 총 288기가와트로 30% 그리고 24년에는 310기가와트로 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모듈 가격의 하락, 태양광 시스템의 활용 증가 및 대규모 배치에 대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중국과 유럽, 미국 및 인도를 포함한 모든 주요 시장에서 연간 태양광 추가 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추가 설치 용량 점유율은 2022년 49%에서 23년에는 50%, 24년에는 55%로 더욱 확장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4년까지 중국은 글로벌 신규 해상풍력의 70%, 육상풍력의 60%, 그리고 태양광의 50% 이상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2년 중국의 연간 태양광 밸류체인은 전세계 수요보다 훨씬 더 빠르게 확장했습니다. 22년 웨이퍼, 셀, 그리고 모듈 생산 능력은 YUI 40에서 50% 증가를 했고 폴리실리콘의 생산 능력은 약 2배 증가했습니다. 현재 중국 태양광 제조시설의 가동률은 20에서 40%로 24년 말까지 모듈 제조 능력을 다시 2배로 늘려서 공급 과잉이 예상되기 때문에 23년과 24년에도 가동률을 유지, 그리고 또는 증가시키려는 모습을 나타내려면 강력한 내수 수요가 필수적인 모습입니다. 중국이 태양광 PV의 글로벌 제도 능력을 계속 지배할 것이지만 미국과 인도의 자체 태양광 PV 생산 프로젝트 발표도 2배로 증가하면서 중기적으로 공급망이 다양화되고 있음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신재생에너지의 빠른 채택률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인해 높아진 전기료와 국가별 정책 지원이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특히 23년과 24년, 유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 추가가 촉진되어서 전쟁 전 대비 38% 상향 조정되었고 지난 10년 전체보다 지난 18개월간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및 규제를 더 많이 도입되었습니다. 22년 유럽은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를 90기가와트 신규 설치하면서 10% 규모의 석탄 및 천연가스 에너지를 대체했고 23년 유럽의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추가 용량은 60기가와트 수준으로 석탄 및 천연가스 에너지의 20% 규모를 절감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덕분에 21년과 23년, 2년 기간 동안 약 천억 유로의 전기료 절감이 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없었다면 22년 유럽의 평균 전기 판매 가격은 8% 더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IRA가 이 23년 그리고 24년 풍력 및 태양광 배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IRA에 따른 연방 세금 공제는 향후 2년 이내 가동될 예정인 설치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 세금 인센티브 제도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IRA의 재생에너지 기술 배치에 미치는 영향력은 22년부터 2024년이 아닌 25년에 분명해질 것으로 IRA에 따른 장기 세금 인센티브는 결국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장을 주도하는 자금 조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시장 주도 자금 조달 규모는 23년에서 24년 사이 유틸리티용 태양광 및 풍력 용량 확장의 17%를 차지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정부 결정이 투자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주도 조달 규모는 향후 2년 동안 세계적으로 유틸리티용 태양광 및 풍력 배치의 약 60%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 각국 정부의 정책이 매우 중요한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주도 자금 조달 규모에서도 대부분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을 제외하면 전세계 유틸리티용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용량의 15% 미만으로써 유틸리티 발전 용량에서도 중국의 보상 정책이 압도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재무 건전성은 개선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시면 에너지 안보 문제, 불안정한 원자재 가격, 공급망 제약 및 무역 조치와 관련된 문제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재정적으로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안정적인 수입을 기록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태양광 산업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2010년대 초부터 중국의 산업정책과 글로벌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중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태양광 회사들은 통합 및 가격 조정 능력을 통해서 비용 효율성을 달성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태양광 장비 생산이 가능합니다. 단기적으로 중국 태양광 모듈 및 장비 제조사는 낮은 원자재 가격과 비용 효율성 그리고 제한된 경제 혜택을 통해서 건전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리실리콘 업체의 경우 높은 수익성은 2024년까지 생산성이 2배가 급증을 하는 모습이고 가격은 하락하는 점에 있어서 지난 2년간 보여줬던 폴리실리콘 가격이 2010년 초반 이후 최고 수준인 4배 이상 상승함에 따른 순마진 개선 및 기록적인 이익 창출은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수요는 단기적으로 공급만큼 빠르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 미국, 그리고 유럽의 새로운 제조 투자도 진행되고 있어서 공급 과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업계의 마이너스 마진이 발생했지만 중국 제조업체의 경우는 파산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조치는 새로운 시장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제조 시설이 장기적인 이익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제조업체의 열악한 재정 상태로 인해서 새로운 시설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증가하는 수요는 따라잡지 못할 가능성이 상준한다고 밝혔습니다. 출력 제한은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에 의해 전력이 너무 많이 공급될 경우 이를 조절하기 위해 시행하거나 송전 혼잡을 피하고자 시행하게 됩니다. 출력 제한 시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그만큼 손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성이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출력 제한의 최소화가 필수적인 모습입니다. 현재 일사량이나 풍속 등 자연조건 변화에 따라 발전량 및 출력 변동성이 큰 에너지원인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로 대표되는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보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력 제한이 1.5에서 4% 수준으로 낮게 형성 중으로 변동성 재생에너지 보급 증가가 반드시 출력 제한 증가로 나타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그리드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출력 제한 규모를 2012년 16%에서 2022년 3% 미만으로 감소시킨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태양광 PV의 글로벌 제조 능력은 24년에 거의 1000기가와트에 도달하면서 2030년 IEA의 넷제로 수요를 충족을 하고 2050년까지는 IEA의 넷제로 수요에 대해서 연간 수요량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흐름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중국 태양광 제조 능력은 70% 증가한 450기가와트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 22년 글로벌 태양광 신규 시설 중 95%를 차지했고 24년까지 글로벌 태양광 제조 능력은 2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데 이 중 다시 한번 90%는 중국이 차지할 것으로 경쟁국가의 시장 진입을 힘들게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와 인도의 PLI 정책으로 인해서 22년 11월부터 23년 5월까지 120% 이상의 신규 태양광 제조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습니다. 유럽은 이 자체 정책 발표에도 아직 특정 인센티브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22년 8월 이후 신규 프로젝트가 14%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태양광 제조 능력은 이 특정 정책이 없다면 높은 전기료로 미국과 인도 대비 경쟁력이 떨어질 모습입니다. 미국, 유럽, 인도의 신규 태양광 생산 시설의 85%는 통합, 모듈, 그리고 셀 박막 제조 공장이 차지를 하게 되면서 폴리실리콘, 인곤 및 웨이퍼, 셀 전용 제조 공장이 현저히 부족하게 되면서 중국 의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4위의 태양광 모듈 제조사인 JA 솔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A 솔라는 2005월에 상해에서 창립되어서 웨이퍼, 셀, 모듈을 생산하는 2022년 모듈 출현한 기준 40.5기가와트인 글로벌 4위의 태양광 모듈 제조사입니다. 2007년 나스닥에 상장했으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세이프가드 발동 등 자국기업 보호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자금 조절 채널로의 나스닥 매력도가 감소를 하게 되면서 2018년 3월에 상장 폐지했고 2019년 12월에 심천증권거래소에 상장했고 현재 심천100인덱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2년 매출액은 729.9억 위안으로서 77% 그리고 순이익은 55.3억 위안으로 171%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22년 기준 지역별 매출 비중은 중국이 40%, 유럽이 31.4%, 아메리카 13.6%, 아시아 13.1%로 내수시장과 유럽 비중이 가장 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동사의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와 동사가 경쟁사 대비의 매출 총 이익률이 가장 높은 모습을 살펴보겠고 공격적인 외형 확장인 모습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지원 타당성에 있어서 AAA를 기록한 모습과 마지막으로 현재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던 모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살펴보시면 이번 1분기 매출액은 204.8억 위안으로서 YOY 66%, 전풍기 대비 13% 감소한 모습입니다. 지배주주 순이익은 25.8억 위안으로 YOY 268%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모듈 출야량은 11.7기가와트 그리고 판매량은 11.5기가와트로 계절적 비수기에 대비해서 QonQ는 플랫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모듈 가격 하락으로서 역성장하는 모습입니다. 매출 총 이익률은 19.1%로 YOY 4.3%포인트 그리고 전풍기 대비 1.5%포인트 증가를 하게 되면서 운인비 하락과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 해외 판매 14%포인트 성장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동사는 현재 미국과 유럽형 매출 증가가 계속되면서 매출 총 이익률이 경쟁사 대비 가장 높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마진 시장인 미국과 유럽 판매 비중 확대로 인해서 매출 총 이익률이 경쟁사 중 가장 높은 19.1%로 나타내고 있는데 22년 기준 보았을 때 동사의 중국항 매출 비중은 40.9%로 1.8%포인트 증가를 하게 되면서 경쟁사 대비 가장 낮은 비중과 가장 적은 내수 판매 비중 증가율을 기록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2년 모듈 판매량은 미국이 2GW, 유럽이 10GW로 올해는 각각 2배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으로 1년 가까이 지속되었던 중국산 모듈 수입이 삶으로부터 재개되면서 미국에 6천만 달러를 들여 모듈 공장 설립을 발표를 했고 베트남의 웨이퍼, 셀, 모듈 생산 용량을 4GW씩 구축을 했으며 미국 헬록사의 폴리실리콘 사용으로 IRA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서 지속적인 해외 비중 증가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계속해서 공격적인 외형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 또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23년 부문별 생산 능력 목표치는 웨이퍼가 72GW, 셀 72GW, 그리고 모듈을 80GW로 각각 YY 80에서 60% 증가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23년의 출하량 목표치는 65GW로 이번 1분기 11.7GW 적용 시 18%의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어서 5대 모듈 기업 중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은 것처럼 보이는 윤기실리콘과는 다르게 계절적 요인을 제외하고도 출하량 목표치가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또한 최근 6월 6일 중국 네물골 자치구 오르도스 지역에 22년 매출액의 8% 규모인 60.2억 위안을 투자하여서 30GW의 결정풀링, 10GW 웨이퍼, 10GW 모듈 추가 생산 시설을 건설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동사는 이 압도적인 금융지원 타당성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60개 이상의 경쟁사 대비 3개 업체만이 차지한 모습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하량, 제조역량, 기술 및 재무상태 등의 기준을 근거로 제조업체의 실적을 분석하여 선정하는 PV모듈테크 선정, 금융지원 타당성에서 동사는 이번 분기에 AAA 등급을 받아서 3개 분기 연속 유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22년 말 기준 1260건의 특허를 획득을 했고 22년 매출은 76% 이상, 순이익은 171% 이상 증가하는 모습 또한 발표를 했습니다. 포춘지 선정 중국 500대 기업, 그리고 세계 500대 신에너지 기업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고 태양광 검증기관인 PVEL이 수행한 태양광 모듈 검증 프로그램에서 2014년부터 22년까지 총 7회 연속 최우수 성능 모듈 공급 업체로 성정이 되었습니다. 동사는 독점 기술인 GFI를 기반으로 다국적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생산 제도 단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품질 분석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과 자동 경보 시스템을 통해서 제품 품질에 대한 정확한 관리와 품질 리스크 관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이내 대응 체제를 구축을 하고 고객 의견을 접수한 후에 24시간 이내에 고객과 소통하고 상황을 파악해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사에서 매년 실시하는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22년 만족도는 96%가 발생을 했고 고객의 AS 해결률은 100%, 고객 서비스 불만 신고 접수권과 안전상으로 사유로 회수된 제품의 수가 0건인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동사는 4대 중국 모듈 제조업 경쟁사와는 비교시 11배의 선행 PER로 가장 고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는 1년 기준 주가 하락률이 마이너스 24%로 용기 실리콘 마이너스 54%, 트리나솔라 마이너스 45%, 진코솔라 마이너스 39% 대비 가장 낮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선행 PER 11배는 동사의 2년 평균 PER 28.4배 대비 61%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동사는 현재 컨센서스 하루의 29.2%, 리스크 프리미엄 를 적용시 176%의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이 1995년 2월 이후의 모습인지 아니면 1998년 10월의 모습인지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제법 큰 폭의 성장주 위주의 나스닥 위주의 상승을 보이는 구간이 최소 1년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대표 성장 업종들을 짚어보고 종목을 골라내는 작업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 꼭 우리와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